그가 왔다.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 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마술사 권장 아니에요. 놀라운 마술단의 간단한 마술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배정군 마술사 밥 먹었어요? 아직 안 먹었습니다 형님. 그래요. 뭘 줄까? 우리 배정군 마술사한테 뭘 줄까? 뭐가 좋을까? 이거 잘 먹겠구나. 배정군 마술사 볼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따라하지 말라고요 형님. 위험해요. 위험하면 저도 위험해요. 조용 조용 관객한테 얘기하잖아요. 아 관객님. 오케이. 자 한번 해보시고. 한번 해보시고. 자 갑니다. 맛있게 먹어요. 흐르리 흐르리 흐르리. 없어졌죠? 놀랍죠? 어때요? 맛이 어때요? 볼펜이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. 에이 무슨 볼펜이 무슨 배에 들어가. 엑스레이 찍어봐요 찍어봐 나훈아. 안 먹었어 안 먹었어. 뻥해서. 안 먹었어. 모셔오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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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십니까. 어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할까. 자 이번에는 볼펜 대신 여기 있는 풍선을 우리 관객분에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또한 절제 따라 하시면 안 돼요. 긴장하지 마세요. 아 아 갑니다. 휘르리 휘르리 휘르리. 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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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. 자 다 먹었어요? 예. 놀랍죠? 왜 부르죠? 박수. 박수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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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와주세요. 영희! 와! 좋아요. 둘이 닮았죠? 네? 자, 좋습니다. 어머니, 엄지윤 마술자 여기 한번 누워주시고요. 저는 마법의 망토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가 됐으면 여기 있는 엄지윤 마술자를 제가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와! 뭔가 됐죠? 와! 놀랍죠? 박수! . .